우리 제주도 사람은 거의 다 빨갱이 폭도로 뭐 이제 다 다 인정하는 거라. 올라오는 덜을 보라. 덜을 보라 하니까 처녀들은. 이 좀 부끄러우니까 요렇게 죽이는 사람은 다 죽여서 거기서. 죄인이시니까 덜을 안 쳐다본다는 거라. 베넥이라고 죽이지 뭐 구장들이 와가지고. 벼를 맞아가 장시 나온 사람이 막 구불민 소리 지르고. 박살한 주체 세력들이 거기가 다 친일파들입니다. 고총해서 일렬로 헌병대들이 총을 들고 발사를 하면 사람들이 구덩이 안으로 떨어지고. 산발대가 인민고금 복장을 하고 들어왔다고 말이야. 형 이따 이게 영원한 것도 지켜요 영원한 것도 지켜요. 한 사람은 치고 죽은 저 떨어지면 한 사람은 소금 뿌리고 그랬다고 그래요. 이러자고 아버님들께서는 생명과 재산은 젊음을 나라에 바치셨습니까? 독립운동이 제가 되는 나라도 있습니까? 한 번 가신 우리 엄마 돌아올 줄 모르네. 엄마 엄마 우리 엄마 어떡하면 좋아요. こcond이컴 dick 생명 학교 leur 치읍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